굿뚜고 스텝줄만 하겠습니다. 섹션으로 오른발 사이드 왼발 사이드 포인트 하면서 시선 쓰리 엮이나 왼발 코러터 드레프트 포워드 하우터 드레프트 맥 하우터 드레프트 포워드 포워드락 커버 포워드락 하면서 히프시 포워드 리커버 하면서 히프시 백 왼발 백 코러터 드레프트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사이드 터치 코러터 드레프트 포워드 스테이, 키보드 하우터 드레프트 코러터 드레프트 하면서 리 리프트 무릎 올려주시고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그 에덴 터치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 & 2, 3 & 4, 5 & 6 & 7 & 8 세션 3, hitch, cross, half turn left, other hand, hip bump, left, right, left, z-cocated, 제지박스, cross, back, side, forward, 오른발, side, big, side, drag, cross. 1, 2, 3, 4, 5, 6, 7, 8, 세션 4, 토 힐 스윗을 토터치하면서 니 인, 골반쪽으로, 힐 터치하면서 토 아웃, 크로스, 리핏, 반복합니다. 토, 힐, 크로스, 하우프턴 트라이, 반복백, 포워드라, 리커버, 하우프턴 트라이, 포워드, 왼발, 포워드, 체중 실어서 그대로 3쿨터 트라이트, 스파이럴 턴, 베이식 나인 콜라,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2번이집니다. 리스타트 1, 월 5위에서 카운트 하신 후에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리스타트 1, 12시 방향에서 시작. 리스타트 2, 월 6에서 24시 방향에서 카운트 하신 후에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리스타트 2, 몇시 방향에서 시작. 1, 2, 3, 4, 5, 6, 7, 8, 1, 8,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8, 리스타트 1,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1, 2, 3, 4, 5, 6, 8, 7, 9, 9, 10, 10, 10, 11, 11, 12시 방향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